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귀엽다 나 집에 이런 거 달고 싶었어 귀가 예쁜데 같이 안 닦는 거랑 나도 예뻐 뭐지? 여기 엄청 멋있게 생겼다 찍게맨의 달인 맨맨 굉장히 특이한 구조 술집인 줄 알았는데 맨맨이라고 써있어 맨맨 나는 그냥 찍게맨 먹을래 토마토 바질 찍게맨도 맛있겠다 나도 찍게맨은 처음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 이거 양배추 그냥 생 양배추인데 맛있겠다 엄청 귀여워 요만해 그니까 맛있어 보여 엄청 근데 너무 귀엽다 그니까 계란도 너무 예쁘다 밑에 밥이 있어 밑에 밥이 있어 아 밑에 밥이 있어? 윤기가 잘 흐르라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 예전에 먹어봤었잖아 이런 거 친구들이랑 그거 보다 맛있어? 나 진짜 조금만 먹어볼까? 장어 진짜 조금만 먹는다 어때? 먹을만해? 내 스타일 아니야 어 이게 죽순이고 이게 고기 같고 이거를 여기에 찍어 먹으라 아 이거 초콜릿찜이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초콜릿찜이 진짜 안 되는데 면이 잘 안집혀 매끌매끌한가 보다 오 됐다 이거를 이렇게 근데 면이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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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맛있는데 약간 약간 진짜 된장 미소 이런 맛이야 안짜? 별로 많이 안짜 제주도에서 친구가 선물을 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제주의 향기를 담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제주의 향기를 담다 제주의 향기를 담다 우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게 뭐지? 진짜 너무 이쁘다 할라봉이야 할라봉인데 케이크 같은 느낌이지 오 되게 묵직해 와 짱 귀엽다 되게 무겁다 응 묵직하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뭔지 보자 양갱이래 아 양갱이야 효은 양갱이네 이게 어떻게 양갱이야? 그니까 내가 한번 열어볼게 내가 한번 열어볼게 이게 양갱이라고? 오 그치? 우와 이거 근데 진짜 모양이 귤 귤이야 엄청 귤이죠 한라봉 진짜 한라봉 그 조동이 있잖아 우와 대박이다 그치? 어떻게 이렇게 결까지 똑같아? 너무 이거 어떻게 진짜 진짜 디테일해 칼라운 냄새잖아 냄새도 귤 냄새가 나요 단면을 한번 봅시다 아 이게 썰리는 느낌이 비누 써는 느낌? 응 나는 양갱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진짜 양갱 좋아하거든요 양갱 모나카 수팟 짠 음 진짜 부드러워 어머 양갱인데 오렌지 맛이야 그 한라봉 한라봉 맛이 진짜 진하게 난다 식감만 양갱이야 그치? 식감만 양갱이고 맛은 아이스크림 같아 그냥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생글탱귤 맞아 여기 생글탱귤 맛이랑 진짜 비슷하지 와 이걸 이렇게 만드네 신기하다 쉽다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지 난 진짜 맛있지 그치? 난 양갱을 진짜 좋아하니까 다 먹고 나면 입안에서 엄청 향긋해 그 한라봉 맛이 그래서 약간 이 어금니에 침 고이는 거 있잖아 그게 좀 있어 오 묵직하네 묵직하지? 뜯어 보세요 짜잔 오 이것도 좋다 뭐야? 짜잔 되게 귀엽지 마스크야? 마스크아님도 마스크아님도 회사에서 쓰는 컵이 너무 오래되고 착색이 돼서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커피랑 차 이런걸 많이 마시니까 회사에서 그래서 그걸 아무리 베이킹소다 뜨거움을 해서 닦아도 이제는 너무 오래된 컵이라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산 아주 귀여운 컵이자 텀블러 이자 짜잔 예쁘지 우와 이게 뚜껑이고 안에 이렇게 넣는 컵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더라고 아 이걸로 이제 보온이 되는구나 응 보온도 되고 보 냉 다 되는 좋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엄청 귀엽지 되게 귀엽네 귀여운데 약간 통통해서 그래도 꽤나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이게 겉에는 스틸이고 안에는 내열유리여서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다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김도 빠지고 주둥이도 있고 그리고 컬러도 진짜 예쁘지 아주 맘에 들어 내가 맨날 회사에서 커피 마실 때 우유를 조금 덜 주라고 말하거든 플랫하이트가 없어서 근데 얘는 그냥 라떼 주세요 하면 우유가 자동으로 조금 들어갈 거 아니야 180ml 엄청 작구나 응 두 번째는 컵은 나을 위한 컵이고 이거는 널 위한 거야 널 위한 건데 아주 아주 또 귀여운 걸 샀다고 이것도 같은 데 거야? 샀다 있어 샀어 짜잔 귀엽지 꿀단지야 진짜 귀엽지 보온 보냉 보온병 아 아 나 이거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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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갈 때 항상 밥은 보온이 되는데 반찬들이 보온이 안 돼서 약간 식어서 갈 데가 많잖아 뭔가 찌개 같은 거 가끔씩 싸주면 좋겠다 그치 양도 넉넉해서 카레 도 되고 찌개도 되고 그리고 양도 작지 않아 커 꽤 커서 꽤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 짱 귀엽네 짱 귀엽지 진짜 꿀단지 같았어 진짜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얘가 지금 사면 사은품을 주더라고 짱 귀엽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약간 라탄 느낌의 파우치인 거야 이거 내가 들고 다니라고? 어 어 너무 귀여운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이거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 여기 안 들어가나? 이거 너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내꺼 너무 딱잖아 아니야 이거 안 들어가 이거 너꺼 같아 내꺼 같아 내꺼 같아 내꺼 같아 내꺼 같아 내꺼 아니야 너꺼야 내꺼 같아 귀엽다 귀엽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피크 같아 그러면 너무 좋잖아 진짜 다행이야 나는 너는 어떻게 들고 다녀 너가 쓰는 게 맞지 아 그럼 나 지금 나 진짜 회사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너 혼자 피크닉 다니는 거야 대박 미쳤다 근데 이게 완전 봉쇄는 안 돼서 이거를 들고 어디를 다니는 거는 조금 힘들겠다 그치 어디 당기는 건 아닐까 회사에서 써 근데 이게 실리콘 숟가락이어가지고 내가 이걸 사게 된 이유가 있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씌우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갖고 다니고 쓰고 숟가락통인 거야 근데 내가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잖아 근데 그 도시락에 낯 orada 고름 GTA 귀엽다 귀엽지? 전체적으로 디자인들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바기자기하고 그렇더라고 다른 것도 다 귀엽긴 했는데 특별히 제일 귀여운 아이들로만 구매를 했어 진짜 작고 귀여워 그리고 실용적인 것 같고 너무 지금 좀 필요한 제품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텀블러를 싹싹 닦을 그게 필요했어 실리콘으로 된 거를 쳤다가 이 모유미라는 애기들 젖병 닦는 그런 용으로 나온 거거든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고 코랄베이지인데 사실 되게 코코아 색깔에 가까워 근데 컬러가 진짜 예쁘다 열심히 닦아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심 이게 오늘의 눈이래 이게 느타리버섯전, 외지고기 김치찌개, 애호박나물, 열무김치, 파김치 같이 생겼대 이게 김치구나 신기하다 그리고 대망의 진짜 먹어보고 싶었다 묵은지 말이야 김밥 맛있겠어 이거 짜내야겠다 먹어봅시다 이거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시끄러게 딱 이런 거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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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엄마가 해준 것 같은데 이런 거 그치? 참기름 참기름 밤에 맛있는 뭔지 말이지 씹어서 마른 건데 그치? 열무김치 열무 맛있어? 응 근데 안 빨간 열무김치 처음이야 진짜 맛있는데? 같이 하는 건 짱이야 응 그렇네 근데 매콤하네? 맛있어 하면 좀 있지 맛있다 그건 왜 그렇게 재료 소진이 빨리 되는지 파리버섯전 계란 버섯전 계란 버섯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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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밥 먹는 느낌이야 김치찜 한번 먹어봅시다 김치찜은 좀 크니까 김치찜도 묵은지네 그러니까 묵은지 너무 좋아 맛있다 음 음 오 오 김치 진짜 맛있다 김치가 되게 적당히 매워 적당히 펄펄한데 진짜 합정 찐맛을 준비했다 그치? 진짜 밥 먹고 싶을 때 온게 좋은 거 같아 그치? 그치? 혼자 살거나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밥이나 할머니 밥 그런 느낌 두껍도 그래 몇 번씩 다 먹고 맛있습니다 짱맛 들어가 봐 궁금은 한데 먹을 거야? 먹을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 진짜 예뻐 디저트도 파는구나 안녕하세요 이런 거 신기해 이름이 외국 느낌 나지? 나 집에 이런 거 달고 싶었었는데 이런 것도 있어 아 술도 파는구나 너무 귀여워 넓고 예쁘고 깔끔해 플랫 화이트 아이스를 시켰어요 그냥 나 플라스틱이야 귀여워 너무 예뻐 예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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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샛소리 너무 좋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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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핑크 아니지 저거는 핑크 아니지 저거는 주황 주황 오우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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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귀엽지? 귀여워? 민트색 대머리 같지 않아? 약간 수영모자 쓰는 주황 아 해가 없어졌어 내 노른자 진짜 빨리 준다 진짜 빨리 준다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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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 증명 충전 암 assembl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